늦은 밤 선잠에서 깨어 연권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피곤하니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휙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다웠던 때가 있었겠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엄마 엄마로 산 닫는 것은 아프지 말거라 아프지 말거라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하니 그거면 됐다 그랬다 나